안녕하십니까 딸귀처럼 달달한 딸잉어 TV 보시는 The New York Times Thursday, October 24, 2019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자 New York Times 메모리 기사 두 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An envoy is damming account of Trump's Ukraine pressure and its consequences. Envoy, 외교관, 사절 A special envoy, 특사 Deming account, 여기 Deming은 뭘 저주하는, 욕하는 이말이 아니고 꼼짝 달사갈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확실한, 명백한 어떻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Account는 여기서 기술, 이야기, 진술 이런 진술, 너무나 확실한 진술 어디에 관한, of, 뭐뭐에 관한 Trump's Ukraine pressure, 트럼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력 그리고 its consequences, 그 결과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 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닌 사람인데 뭐 이번에 엄청난 이야기를 해서 트럼프가 정말로 빼도박도 못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William B. Taylor Jr. laid out in visceral terms the potential life-or-death stakes of what is so as an illegitimate scheme to pressure Kyiv for particularly held by suspending American security aid William P. B. Taylor Jr.는 lay out은 자, 여기서는 이야기를 펼치다, 전개하다는 말 in visceral terms, visceral 하면 원래는 내장, 창자를 말하는데 자, 내장에서 나오는, 창자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속 깊이에서 나오는 절절한 진심의 그런 말 절절한 말로 이걸 표현했다, 진술했다, 펼쳐냈다 이런 말 in visceral terms는 이거는 부사구입니다 사이에 부사구, 원래 타동사와 목적으로 붙이는 게 원칙이지만 목적이 지금 너무 길어서 이 사이에 부사구가 들어왔습니다 짧은 것은 앞으로, 긴 것은 뒤로 영어의 가장 큰 법칙입니다 The potentially, 잠재적으로 life-or-death stakes는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그런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 스테이크는 도박, 도박에 걸린 돈 수고로는 at stake 하면 위험에 처한 이런 말로 쓰입니다 뭐의 그런 도박성, 뭐의 위험한 위험성 of what is so as an illegitimate scheme 불법적인, L-E-G 하면, legal 하면 합법적인 이런 말이 있듯이 L-E-G는 법, 원래 말이란 말에서 로고스란 말에서 나왔습니다만 자, 여기 아이를 붙어서 이거는 이제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불법적인 그런 계획, 스템은 그냥 아무런 의미, 그러니까 그 맥락이 없을 때는 중립적으로 뭐 계획,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색깔이 좀 있죠 자, 불법적인 계획, 업무, 이런 말로 씁니다 이 스템이 나쁜 의미로 쓰면은 이런 의미까지 됩니다 as은, 그러니까 불법적인 계획으로서 그가 본 것, 여기 와서 몸한 것입니다 본 것의 그런 엄청난 위험성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했죠 자, 어떤 불법적인 계획? To pressure Kiev Kiev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인데 결국은 그 정부를 지칭하는 말 자, 우크라이나 정부의 압력을 넣어서 뭘 위해? For Portugal help 정치적인 도움 어떤 자신의 사적인, 그러니까 자기의 반대자인 조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을 이제 뭐 어떻게 기소를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자, 이걸 위해 압력을 넣는 이런 불법적인 계획 자, 어떻게 그렇게 압력을 By suspending American security aid Suspend는 일시적으로 중재하다는 말 미국의 안보 원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하면서 여러가지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서 유럽연합이나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많이 도왔으면 왜냐? 우크라이나가 이제 최전선입니다 러시아가 일로 뚫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최전선이기 때문에 이쪽을 막아야지 안 그러면 유럽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상당한 원조를 주고 있는데 그 원조를 지금 이미 의회를 통과한 그런 원조인데 안 주고 꽉 털어지고 있으면서 니들이 이거를 조사해서 조 바이든을 조사를 하면 줄 것이고 안 하면 안 줄 것이야 이런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 최고 미국의 외교관적 우크라이나 대사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이 사람이 described president Trump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묘사했다 as holding up hold up은 꽉 쥐고 있다 그냥 붙들고 있다 주지 않고 있다는 말 아까 나온 suspend라 마찬가지입니다 3억 9,100만 달러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자 뭐 한 4억 달러 정도로 본다면은 우리 돈으로 한 4억 달러 같으면 4천억 한 5천억 좀 되겠네요 5천억 같으면 우크라이나한테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 러시아의 그런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어떤 확장 러시아 제국의 확장을 막아달라 이렇게 주는 것인데 트럼프가 그걸 쥐고 안 주고 자기 어떤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자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 자 원조로 인 에이드 뭐 하기 위해 이렇게 꽉 쥐고 안 줬습니까 to force Ukraine 우크라이나를 자 억지로 force 강요해서 무하게 to help incriminate portu drivers 자신의 정적을 헬프 뒤에 이렇게 원형 부정사가 많이 따라 나옵니다 원래 원형 부정사가 따라 나오는 것은 조동사 뒤이죠 이 헬프는 조동사도 아닌데 이렇게 뒤에 원형이 따라 나오는 것은 특이한 경우인데 원래 이 사이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고 원형 부정사가 목적 보러 나오죠 헬프는 미국 신경에서는 사역동사입니다 존사역동사죠 그래서 이게 원형 부정사가 오는데 그 사이에 목적이 빠져버리고 바로 이렇게 원형이 헬프 뒤에 붙어버리죠 언뜻 보면 동사가 두 개 막 이어서 나와서 좀 이상해 보입니다만 엄청나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뭐뭐 하는데 일조하다 이런 말 도와서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말 자 자신의 정적을 이렇게 죄를 씌우다 연루시키는데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강요하기 위하여 원조 3억 9,100만 달러를 꽉 틀어지고 의회를 통과한 그런 원조를 안 주고 있다 The testimony by William Taylor was the most damning account yet to become public in the house impeachment inquiry 이 William Taylor의 정언은 was the most damning 아까 나왔죠 파멸적인 꼼짝 못하게 하는 account 아까 역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진술 이야기 yet to become public 이것은 지금까지 공개된 이런 말 지금까지 공개된 가장 확실한 진술이었다 In the house impeachment inquiry 하원 탄핵 조사에서 자 다음 기사 Google claims a content breakthrough that could change computing 구글은 주장했다 우리만은 구글이죠 구글 영어에서는 L 자체가 그렇게 심하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진 않습니다 GDL이 올 때는 이렇게 구거 이렇게 해서 고 약간 어둡게 dark L이라 하는데 발음이 약간 사라집니다 L 발음이 이렇게 그 자음 뒤에서 사라지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구거 구거 이렇게 구걸 이렇게 하시면 아주 이상합니다 우리말은 구걸 하죠 이렇게 우리말은 특징이 영어와의 차이가 우리말은 자음 중심입니다 영어는 모음 중심이죠 영어에 강세가 있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모음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강세가 없죠 강세가 없다는 것은 모든 철자를 동등시한다는 것인데 특히 자음을 우리 우리말 한국어는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자음을 절대 안 놓치죠 있는 자음은 정확히 발음해 줍니다 구걸 이렇게 하죠 영어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기 핵심은 구 구 하면 끝납니다 구 구 구 klaim 주장 говорят 주장했다 quantum breakthrough quantum 하면 양자라는 말도 있지만 관 Hold GU contract 대약진 비약적 발전 quantum leap quantum jump 다 같은 말 could change computing 자 컴퓨팅 기회에서 연산이죠 연산 연산을 확 바꾸어 버릴 수도 있는 could입니다 이것은 can의 과거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언론체에서 어떤 주장을 좀 약화할 그러니까 공손한 말이죠 공손한 말 영어에 공손한 말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게 공손한 말입니다 이런 could, should, might 이런 말 많이 쓰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영어가 정중한 영어가 되겠습니다 구글 said on Wednesday that it had achieved a long short breakthrough called quantum supremacy which could allow new kinds of computers to do calculations at speeds that are inconceivable for today's technology 통문장이 나왔습니다 전체가 한 게 구글은 말했다 on Wednesday 수요일에 that 이하 it had achieved, 성취했다, 달성했다 A long short breakthrough, 오랫동안 추구해 왔던 그런 대약진 이런 걸 성취했다, 기술적인 대비약을 이뤄냈다 이렇게 called, 뭐라 불려지는 called quantum supremacy 이것은 양자우위라고 우리말을 찾아보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자우위 라 불리는 이런 엄청난 대약진을 성취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수요일에 which could allow new kinds of computers to do calculations at speeds that are inconceivable with today's technology 자 근데 이건 뭐냐? which, 관계 대명사, 이것은 could allow 이런 것을 허용한다, 이런 것을 가능케 한다는 말 new kinds of computers,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가 뭘 하게 allow to가 나오죠 do calculations, 계산을 가능하게 한 do calculations는 계산하다겠죠 at speed, 이런 속도로 that are inconceivable 이 that도 관계 대명사인데 관계 대명사이나 접속사일 때 세게 하면 that입니다 근데 약하게 할 때는 that 하죠 그건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면 됩니다 that 하면 초원스러운 발음이고, 초원시러운 발음이고 that은 고급, 전혀 아닙니다 that을 정확히 발음하면 좋습니다 that 근데 이제 that처럼 빨리 할 때는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대충하면 that 이렇게 나오죠 that, 저도 이번에는 that 했습니다마는 무시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저도 웬만하면 저는 that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that을 일부러 할 필요가 없죠 가능하면 정확히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너무 또박또박해도 그것도 참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that are inconceivable 이거는 이제 상상할 수도 없는 오늘날의 기술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속도로 계산을 하게 해 주는 그런 것이죠 이것은 이것이 바로 퀀텀 스프리머신 양자 우위 자 이런 그 컴퓨터가 있는데 뒤에 그 보시면 또 상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In a paper published in the science journal Nature Google said its research lab in Santa Barbara, California had reached a milestone that scientists had been working toward since the 1980s 여기 a paper는 종이 한 장이 아니고 종이 한 장 하려면 a piece of paper입니다 이게 종이란 말일 때는 이제 불가사 명사죠 논문입니다 논문 종이 자체는 불가사는이지만 종이로 만든 완성품 결과물은 가사 명사죠 논문이라는 하나의 그 작품이 나올 때 그것은 가사 명사입니다 페이퍼입니다 논문 한 개죠 또 페이퍼 하면 신문 한 개입니다 신문 한 개 뉴스페이퍼 페이퍼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맥주하면 비어 비어는 불가사 명사죠 작아도 비어 많아도 비어 아무리 크게 합쳐도 이것도 맥주 한 두름통을 갖다 놔도 맥주 한 잔에도 맥주 그러나 그것이 어비어가 되면 어떻게 어비어는 한 잔의 맥주입니다 한 잔에 글래스 오비어를 줄여서 어비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재료 불가사 명사라도 이렇게 어떤 완성품 결과물 이렇게 셀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때는 가사 명사로 지급한다는 거 페이퍼입니다 published in the science journal Nature 과학 잡지 네이처에 발표된 그런 논문에서 구글은 말했다 its research lab 연구소가 연구소 research lab이라 하죠 laboratory lab in Santa Barbara California 이것도 뭐 Santa Barbara 좋습니다 Santa Barbara가 아주 촌스러운 발음이고 Santa Barbara는 고급스러운 천만의 말씀입니다 Santa Barbara가 오히려 그게 고급스러운 발음입니다 미국 사람이 빨리 하니까 못해서 그렇지 Santa Barbara 한다고 그걸 뭐 어떻게 뭐 나쁘게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아 발음 좋네 이렇게 합니다 어 근데 저는 귀찮으니까 그냥 Santa 이 쉽거든요 쉽게 Santa 하려면 T가 이 얼마나 어려운 발음이 T가 이게 터져 나오는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T 발음이 Santa Barbara 자 California 여기에 있는 그런 연구소에서 연구소가 자 Head reached 도달했다 milestone 이건 이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뭐 이정표 획기적 사건 그러니까 획기적인 업적을 달성했다는 말 That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이 목적격이죠 뒤에 scientist 주어가 나왔습니다 이 뭐의 목적이냐 뒤에 나온 toward 이것도 이 발음도 제가 오늘 발음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이게 영국식에서는 towards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미국식에서는 그걸 줄여서 toward 이렇게 toward 이 WARD를 거의 무시해 버리고 앞에만 이렇게 해서 toward으로 많이 합니다 toward 혹은 towards S를 붙이는 게 오히려 미국식에서 많은데 여기 뉴욕타임즈는 미국식 영어죠 여군데도 S를 뺐죠 근데 실제로는 영국식 영어가 미국에서는 오히려 대접을 받습니다 고급식으로 대접을 받죠 영국식 발음 T를 일일이 Water, Santa 이렇게 해주죠 그게 미국 가면 오히려 고급스러운 발음입니다 Water, Santa 물론 그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뭐 잠시 착각을 해서 Water, Santa 아이고 저런 좋은 사람 이렇게 하면 큰일납니다 그런 발음이 미국 사람들이 아주 인정해주는 와 고급스럽네 이렇게 하는 그런 발음이죠 자 근데 여기에 하신 미국 발음은 저는 이제 제 발음은 거의 미국식입니다 너무 미국 방송을 듣고 이렇게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래서 영국 발음은 사실 제가 사전을 통해서 배운 거 있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물론 뭐 제가 BBC 같은 것은 많이 듣습니다만 영국 발음이 상당히 아름다운 발음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저는 불행히도 미국식으로만 이렇게 접해서 제가 하는 발음은 일단은 미국식 발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Told since 1980s 1980년대 이후로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몇 년대 전체죠 항상 어떤 여러 가지 있을 그 전체를 말할 때는 더 를 붙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 할 땐 한 사람은 a Korean 하죠 두 사람 two Koreans 한국 사람 전체는 뭡니까 The Koreans 이렇게 합니다 자 전체를 말 덜을 붙인다는 거 여기 1980년대 전체죠 80년 81년 82년 89년까지 자 80년대 이후로 과학자들이 그걸 위하여 자 이 토드의 목적어가 지금 빠져버렸죠 이게 전사입니다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 대수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관계대명사는 것은 반드시 대명사니까 어떤 뒤에 역할이 있겠죠 뒤에 문장이 완벽하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대수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접속사일 뿐이죠 뒤에 문장이 뭐가 하나 불완전한 뭐가 하나 빠져버려야지 그게 관계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과학자들이 1980년대 이후로 줄곧 그걸 위해서 일해온 연구해온 그런 획기적인 업적을 달성했다 reached 달성했다 땡땡 즉 뭡니까 땡땡은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It's quantum computer perform a task that isn't possible with current technology quantum computer입니다 이거는 뭐 양자 컴퓨터로 하진 않습니다 quantum computer가 performed 수행했다 수행하다 perform a task 이런 과업을 that isn't possible 제가 이번엔 that 했죠 이게 사실은 편한 발음입니다 that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that isn't possible 가능하지 않은 그런 과업이죠 with current technology 현재의 기술로는 current은 현재입니다 원래의 current은 뭡니까 꿀이라면 흘러가다는 말이에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해냈다 quantum computer가 in this case a mathematical calculation that the large supercomputers could not complete in under 10,000 years was done in 3 minutes 20 seconds Google said in its paper 자 이 경우에 in this case a mathematical calculation 수학적인 연산입니다 연산이 어떤 연산 that the large supercomputers 가장 큰 수퍼 컴퓨터도 10,000 лежit 10,000marillion이죠 1000년 만을 할때 만 년 이하 만 년이 안 걸려서 그러니까 뭐 만 년 이하로는 절대 계산할 수 없는 완성할 수 없는 그런 이런 연산, 이게 주어입니다 지금, 주어고 이게 관계대명사죠 목적기관계대명사입니다 이것이 동사 was done, 이루어졌다 행해졌다 in 3분 20초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가장 큰 슈퍼컴퓨터가 IBM에서 나오는 아까보는 리미스인가 있는데 그게 최소한 만 년이 걸리네요 만 년 이하로는 안 된다니까 최소한 만 년은 걸릴 그런 연산을 이 컴퓨터는 3분 20초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google said in its paper, google은 그 논문에서 말했다 과학자들은 라이컨함에 비유하다, 구글의 이런 발표를 어디에 비유, 라이컨 A2B입니다 A를 B에 비유하다, the right brothers, right two 형제의 첫 비행입니다 plane, flight, 첫 비행, 1903년에 있었던 이 비행에 비유를 했다 그만큼 획기적인 일이라는 말, proof, 즉 이것은 무엇인가, 증거이다 that something is really possible, 무엇인가가 가능하다 even though, 비록 it may be years before it can fulfill its potential 그것이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before, 뭐 하기 전에 it can fulfill its potential fulfill은 뭐, 완수하다, 성차, 발휘하다 자, potential은 그 잠재력이죠 그 잠재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발휘하기 전에 수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엄청난 일도 가능하다는 증거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이제 뭐 아까 제가 이제 기사를 죽 저는 기사를 다 봅니다 전체를 이런 기사를 다 보는데 보니까 뭐 이게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또 이게 한계가 있답니다 이게 모든 걸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한정된 분야에서만 이런 것이 가능하고 등등해서 또 뭐 약간은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로 그게 퀀텀 그게 확 가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컴퓨터가 되어버리기 위해서 IBM의 말로는 아마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슈퍼 컴퓨터하고 또 이런 그 양자 퀀텀 컴퓨터가 아마 병존을 병행을 하지 않겠나 상당 기간 동안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자, 오늘 여기서 마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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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